네, 공감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이형주 부산 미술관회 신임 이사장 모으시고 지역 미술관 업계 현황 그리고 계획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신임 이사장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취임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또 소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부산 미술관회가 설립된 지 6년 됐고요. 3년의 이사장 임기 중에 우리 초대 박성철 이사장님, 또 이대 이용웅 이사장님, 걸출하셨던 이사장님들이 계셨는데 제가 맡기에는 제가 조금 역량에 부족한 듯 한데도 하게 돼서 좀 송구스럽기도 하고 또 책임감도 느끼고 하여튼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하고 의욕에도 차 있고 그렇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또 말씀을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의욕이 차있다라는 말씀에 저는 박점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제3대 이사장의 취임이 또 되시고 선임이 되셨는데 그런데 그 이전의 이력이 신로한 공헌묘원 이사장이라는 이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언뜻 생각을 했었을 때는 미술관은, 예술관은 좀 상관이 없지 않나 좀 특이한 이력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이유로 이번에 이렇게 또 선임이 되셨나요? 네, 저를 제외하시고는 거의 저희 미술관에 이사로 계시는 분들이 초대 미술관장님을 여기 맡은 분도 계시고 실제로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도 계시고 저를 제외하고는 사실 미술 전문 쪽이고 미술, 부산의 미술계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사로 참석하고 있다가 오히려 제가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들어와서 미술관을 보고 많은 걸 해보니까 오히려 이사님들이 외부에서 사람을 모셔오는 것보다는 그리고 또 너무 우리 이사들 중에 너무 부산의 미술 전문가가 이사장을 맡는 것보다는 제가 약간 거기서 젊은 측에 속하니까 오히려 기업을 했던 이사 중에서 한 분이 또 신진 다른 기업인들도 좀 많이 모시고 와서 그래서 후원회의 성격을 잘 하려면 약간은 비전문가지만 그리고 그중에 몇 년의 이사의 경험이 있는 제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추천이 있어서 서너 번 사양을 하다가 좋은 뜻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수락하고 이사장을 맡게 됐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너무 미술 쪽에만 이렇게 연관되시는 분으로만 추측이 되는 것보다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이력이라고 하더라도 관심도 많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사업 역량도 더 넓게 뻗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부산 미술관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부산 미술관회라는 명칭 때문에 혹시 부산에 있는 미술관들이 모여서 이익단체냐 아니면 부산시립미술관 안에 어떤 행사냐고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부산시립미술관 또 현대미술관을 후원해주는 후원회 모임입니다. 아, 후원회. 네, 후원회 모임이고 저희가 설립될 때만 해도 부산시립미술관만 있었는데 그래서 원래 부산시립미술관 후원회였고 그 후에 현대미술관이 생겼기 때문에 부산시립미술관, 현대미술관을 후원회 하는 일을 하지만 저희 정관에 나와 있듯이 후원만 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미술을 통해서 문화부산에 정착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하셔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일단 돈이 또 많아야지 후원자들이 많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지금 저희가 회원이 61명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때까지 저희가 초대되는 저희가 부산시 승인을 받아서 사단법인화를 하는 작업을 했고요. 이대 이사장님께서 지정기부금 단체로 설립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회원도 늘리고 사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알려서 자금도 좀 모으고 출연금도 모아서 좋은 일을 적극적으로 쓰자고 준비를 하려고 하는 때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1년 반 동안 미술관 모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모임들이 다 대면 모임이고 스킨십이 필요한 모임들이기 때문에 의도적이지 않게 조금 딜레이 되다가 제가 이제 김기가 3대 이사장이 돼서 사실은 이제 출연금을 좀 모으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본연의 일을 하는 역할은 사실은 저한테 좀 주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 전에 지정기부금 단체로 승인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정단체로 의미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지정기부금 단체로 됐다는 것은 이제 저희가 저희한테 기부를 하는 금액을 개인이나 법인이나 회사에서 세금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런 의미군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런 일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걸 만들어졌다는 게 제일 큰 의미가 있는 게 사실은 어느 문화공간이라든지 어느 문화작품 같은 곳에 많은 기증을 하거나 아니면 좋은 일을 쓰고 싶은 분들이 있을 때 부산에 기업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그거를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대회 이사장님이셨던 이용웅 이사장님께서 그 기틀을 마련해 오셨고 그래서 지정기부금 단체가 됐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더 많은 분들이 또 후원도 할 수가 있고 또 기부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신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일들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특별히 어떤 일들을 어떤 활동들을 하시나요? 네. 지금 저희가 올해 말까지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 진행될 것 같아서 사실 본연의 대면유를 통한 저희가 후원 일은 올해까지는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올해까지는 그래서 저희가 부산에 어떻게 하면 저희가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저희 할 일을 할까 싶어서 올해는 부산 가칭인데요. 부산 작가 어워즈를 하나 만들어서 부산 출신 작가거나 부산에서 활동 중인 신진 작가들을 발굴하고 그분들한테 약간의 상을 주고 동기부여를 해주고 팬데믹이 좀 끝나가고 좋은 찬스들이 왔을 때 그분들이 전시를 또 하고 중앙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부를 만드는 것도 저희가 부산 문화, 미술 문화에게 할 조그만 일이 아닌가 만약에 연속적으로 잘 유지된다면 10회, 20회를 가면서 좋은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시작해, 원년으로 시작해볼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워낙 예술이라든가 미술 쪽으로도 또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이사회 활동도 또 꾸준하게 하셨으니까 그 누구보다 지역 사정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지는 않지만. 아니, 사실 우리 부산이요. 보면 좋은 작가들도 많고 그런데 그렇게 전시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것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이 필요한 건가요? 어떤 건가요?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약간 좀 미술관의 이사장을 맡기에는 약간 문외인이지만 문외한이지만 이걸 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보고 했던 느낌 중에 하나는 부산의 문화의 불모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결과적으로는 그 얘기는 맞지만 제가 다니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문화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요.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도 많고요. 문화 그리고 미술에 실력 있는 작가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데 이것들을 유기적으로 엮어주는 구심점의 역할들이 좀 적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 앞으로 부산 미술관 해가 그런 어떤 열망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의 어떤 유기적으로 해줄 수 있는 구심점의 역할을 하면 지금보다 훨씬 잠재적인 그런 포텐이 많은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역할을 우리 또 이형주 부산비술관협회 이사장님께서 충분하게 또 해주셔야 되잖아요.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겠다고 장담은 못 드리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또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한 말씀 좀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산을 관광도시라고 그러죠. 네. 관광도시가 되기 위한 제일 첫 번째는 사실은 미술을 통한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는 관광도시가 되어야만 그 품위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데 문화관광의 대표적인 게 미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은 미술이라는 게 다 회화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영상이라든지 미디어를 품화해서 빛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한 문화가 있고 설치도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 도시 부산이 되기 위해서 이런 미술의 저변이 많이 넓어졌으면 하는 바람과 거기에 조그만 불씨가 될 수 있다면 하도록 저희 회원님들이 열성들이 대단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회원님들의 열성을 힘으로써 시작해보는 그런 모임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진국을 판가름할 때 문화를 가지고 있냐 향리를 하느냐 그런 거를 많이 가지잖아요. 우리 부산이 정말 문화 선진 도시가 됐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좋은 말씀, 좋은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산미술관회의 이형주 이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